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사가 가장 많은 나라 다 30 어떤 나라의 의사가 가장 많은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보장 30위 폴란드 2.4명 29위 멕시코 2.4명 28위 한국 2.5명 27위 일본 2.5명 26위 미국 2.6명 25위 캐나다 2.7명 24위 영국 3.0명 23위 룩셈부르크 3.0명 22위 벨기에 3.2명 21위 프랑스 3.2명 22위 슬로베니아 3.3명 19위 라트비아 3.3명 18위 이스라엘 3.3명 17위 아일랜드 3.3명 16위 뉴질랜드 3.4명 15위 에스토니아 3.5명 14위 홍가리 3.5명 13위 네덜란드 3.7명 12위 호주 3.8명 11위 아이슬란드 3.9명 10위 이탈리아 4.1명 9위 체코 4.1명 8위 덴마크 4.2명 7위 스웨덴 4.3명 6위 스위스 4.4명 5위 독일 4.4명 4위 스페인 4.4명 3위 리투아니아 4.6명 2위 노르웨이 5.0명 1위 오스트리아 5.3명 OECD의 최근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가 가장 많은 북한은 오스트리아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한의사 포항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일본과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이사분들이 많은데 앞으로도 더 좋은 의료진 더 좋은 의사분들이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알았던 사람들이 많으면 좋아질 그게 제일 좋겠죠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